메가 크리스아 캐릭터 좀 똑바로 만들어라 아 뭐 와 저거 모드캐 아 이 쓰레기같은 디펙트가 모드캐지 졸라 빡치네 진짜 아 오우 빡돌아 빡돌아의 산자 나 이거 뭔지 알아 근육치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지? 나의 인명의 후원자님 바로 후원 감사합니다 빡돌아의 산자 그러니까 심장에서 젖어지는 건 태양이 뜨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빡친다는 거지 철수는 D-pick 어 자수 못한 D팩 어 어 유성 떨구는 D팩 서 D팩트는 성능에 하자가 있는게 매력입니다. 이름부터가 하자군이거든요. 유성 옛날 바람의 나라에 하자 써보이셨는데 하자 써보이셨는데 오늘 하지였음 내일부터는 해가 점점 짧아진데요 하지 하자 하자 써보이셨 하자 써보이셨 날씨는 좀 풀릴 것 하자 써보이셨 하자 써보이셨 하자 써보이셨 하자 여자 하자 써보이셨 하자 뭐ween 호라하님 호라하님 메아리 쓰면 되나? 여기서 쓰네 이제 이제 유성타격 어떻게 쓰냐 메아리 자가수리로 버티면서 올라가고 제거좀 해야겠네 메아리 자가수리로 따갑되 메타 아 아니 메가 크리스는 3터 31되면 뭐 생각으로 너지 유저 반드시 죽인다 그런 마인드 내가 유저를 죽이겠다 서울주의 압하기 강화카드 그 왜케 잘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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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약한 이유는 파란 캐릭터를 골랐기 때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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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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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답 서명자 합격용 인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세트 올로그램 편지컬 편지컬 21 힐 최체책 35인데 21 힐 하는 D100 어 상점 가고 싶긴 한데 빨리 영체와 강화하는게 더 좋을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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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수 유물이 어떻게 작은 집일 수가 있지? 디펙트에게 집이 생겼습니다. 아, 아니. 자수 좀 할래? 자수 좀 할래? 자수 안하는 미친 로봇. 뭐, 체력 2밖에 안달았으면 뭐. 왜? 휴, 매형이다. 매형 먹을만한가? 두 개면 충분한 거 아님? 눈축선기 향로. 돈 다 썼네. 엘리트 잡으러 가면 되겠다. 돈 다 썼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면 되겠다. 엘리트 잡으러 가면 되겠다. 삼손 안되나? 안될 것 같은데? 기대컨. 아싸. 기대컨 성공. 아싸. 어. 음... 음... 요와이 밀립 좀 줄래? 밀립 좀 줄래? 사회하던 아귀 둔화 취향이 악화 메아리가 지금 떴어 빨리 그래 흠 흠 сид el ba klok 유성타격 뭣 이 개쓰르기 캐릭터가 그렇지 뭐 디펙트 정말 미워 덜덜덜 차수 다 하면 풀피아 수고 표창은 좀 아깝네 표창은 좀 아깝네 다섯 다섯 원 가슴 가슴 하 길에 아 공 아 아 아 슬픔 아 실수했네 축성기 필요한가? 룬축성기 있으면 된거 아닌가? 인마 인마 이기유물 내놔라 하얏 유물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로 가나, 이리로 가나. 강화할 거 있나? 메아리 강화할까? 메... 메아리 강화할 만한가? 메아리 강화할까? 메아리 강화할까? 메아리 강화할까? 아니? 사춘기니? 아니? 우와! 사춘기니? 오모시로이 강왈코 대아리밖에 없다. 가르치이 가르치이 가비이 쥐이 순영 레아리트 강화하면 좋은거 하는데 할 땐 아까움 음..많이 아까움 오오 오오 으흐 으악 영채와주세요 롱호스 말세다 파워풀 호스 파워풀 호스 어 자가 수리하면 그만이야 1억뷰면 인기 있는거 맞지 그것이 1억뷰니까 1억뷰란 1억번을 봤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껍질 미리 깐 데카 한턴 더 볼걸 비힘성 홀로그램 복사 1억뷰면 기념으로 국건을 에티엠 만든다던 인간이 있었다 제발 그만둬 에야매로 잠손 못봤네 메아리 뭐하냐 진짜 1억뷰면 1억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기. 나의 향로를 알까? 너의 밀집 감소는 나의 코어 서지로 막았다. 불만 있어요? 불만 있어요? 너 니오우에게 와라. 당신의 체력 2탄으로 1이 되었다. 작은 창방들어. 내 밀집. 내 밀집. 내 밀집. 제 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뭐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메아리아나 남아있었네. 개소네. 아이, 엄마. 아, 메아리아나 남아있었네. 아, 음, 아, 그것도 좋지. 아, 음, 아, 그것도 좋지. 대구성 파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진짜 쓰레기 캐릭터.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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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